월드에 진출하는 4팀과 제가 아이슬란드로 가는 아이슬란드입니다. 너무 떨리고요. 얼른 공항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이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나요? 여기 편하시는데 앉아주세요. 속눈썹 펌 새로 하셨네요? 네, 그거 하셨네요. 컬이 바짝 올라가서. 네. 비행기에서 심심할 텐데 뭐 하실 예정인가요? 저 일단 넷플렉스. 넷플릭스. 플렉스 하시게요? 플렉스 해서 왔고요. 네. 어떤 정리를 플렉스 하실 예정인가요? 그 뭐지? 종이의 집. 종이의 집 다운받았어요. 네, 이제 출발한 놈이. 치킨. 너무 졸려요. 배워서 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다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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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지면 안 가세요? 도움 안 되니까 나오지 말래요. 이제 방에 가서 자면 돼요. 내일 또 멋있는 아이슬랜드의 그런 모습과 또 제가 월즈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로밍 와서 뭐 하는지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침 7시. 약 11시간에 자서 시차를 맞췄습니다. 도착했어요. 촬영장에. 이렇게 촬영장에 오면 이런 메이크업 통역도 고려하고 그러니까 촬영할 때 촬영 디렉션 같은 것도 전달드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나서는 마스크 안 지셔야 되고 네. 오 진짜 잘 나왔네요. 오 좀 꼬셔시하게도 나오고 솔직히 LCK에서 저희 팀이 제일 잘생기지 않았나. 음. 객관성. 전 동의합니다. 아, 생기다. 특히 입술이 자꾸 삐죽삐죽하는데 눈물 것 같은데요? 그가 안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웃는 날.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기분이 왜 좋으신지 설명해주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잘생긴 스스로 하는 거라는 송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누구 데려가야겠어요? 잘생기신 소감이 어떠세요? 부모님께 빨리 감사해주세요. 세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우웅. 소연이 하는 거니까. 왔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기획한 게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월주에 있는 아무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저희가 메신저 역할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참 어려운데? 무당 없이. 일단... 잘하고 저한테 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네. 뭐로 써야 되지? 장난치고 써도 돼요? 네, 그럼요. 비방용만 아니면 돼요. 감사합니다.